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이번 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말 동안 지역 곳곳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보실 텐데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구청장 등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현장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의 첫 선거운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를 찾아 근로자들 목소리에 귀기울였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찾아 안심보안관과 동행점검에 나섰습니다. 달랐던 두 후보의 공식선거운동 첫 행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자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은 뒤 용접 등 정비 업무를 직접 해보고 전동차 상하부도 점검했습니다. 새벽까지 고생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군자차량기지를 찾은 것은 현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전함과 함께 음지에서 고생하는 군자차량기지 직원을 응원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핵심적 기관산업, 전력이라든지 수도론을 혹시 민영화할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 대한 쇠기를 박는 면이 있고 오세훈 후보에게는 위험을 외조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밤을 새워서 이런 검수와 정비를 해주는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인 가구 밀집지역인 광진구 화양동 일대를 찾았습니다. 매일 밤 지역의 어두운 골목을 순찰하는 안심 마을보안관의 애로사항도 총취하고 함께 주택가를 순찰하며 스마트 보안 등 작동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세훈 후보. 이번 선거에서도 이를 챙겨나가며 서울시민의 안전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안심 마을 보안관 활동을 함께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밤늦은 시간 집 주변을 안전하게 다니고 싶고 또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1인 가구는 물론 서울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시민 삶과 안전의 초점을 맞춰 공식 선거운동의 첫 단추를 꿴 두 후보. 시민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13일간의 쉼없는 레이스도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이처럼 본격 선거전과 함께 송영길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백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안심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연이어 내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백신이 될 걸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될 텐데 너무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을 불러냈다고 봅니다. 송영길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백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도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백신과 예방주사를 자처했습니다. 계속 송영길의 서울시장 당선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백신과 예방주사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선 의원과 당대표를 지내고 광역자치단체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 송영길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야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끼리끼리 내각에서 뭔가 부실한 국가의사 결정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민의 삶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른바 안심 서울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수도서울, 대한민국의 심장이 약자를 보듬고 배려하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시민 안전에 힘을 실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심마을에 대한 예산을 일단 순차적으로 늘려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이 조금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충분한 스마트 보안 등과 안심마을 보안관이 이미 배치돼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겨나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로 다른 필승 전략을 꺼내든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후보. 탈환해야 하는 입장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각각 던진 승부수는 서울시장 선거전을 달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한창입니다. 진보진영에선 일찌감치 조희연 후보가 주목받은 반면 단일화를 약속했던 중도보수 후보들은 결국 협상이 결렬돼 제각각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노원역 일대에서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 후보가 노원구를 선택한 건 서울에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질높은 공교육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유권자 앞에 선 겁니다. 일전할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넘은 게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 제공으로 교육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배수해야 합니다. 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도 각자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가운데 중도보수 단일화 명단에 오른 조전혁 후보가 가장 먼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아침 8시 청계천 광장에서 반지성교육, 전교조 아웃 등 진보 교육의 병폐를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학교를 이념의 세뇌전이 아닌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곳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학생은 잘 배우는 곳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박선영 후보는 2024년 교육청 신청사가 들어설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대학생 지지 선언과 함께 4년 전 못 이룬 새로운 서울교육의 시대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초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각오입니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입니다. 이 맞벌이 가정이 아침부터 퇴근해서까지 마음 놓고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서울형 불공공사를 만들겠습니다. 조영달 교육감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4년 전 교육감 선거 출맛 때와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실현해 무너진 서울교육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삭발을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날 것이며 사교육 해소로 개천에서 용인하고 가분계가 아닌 누구나 용이 되는 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기초학력과 인성이 갖추어지고 교육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서울 교육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진보와 중도보수 등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교육 정책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수장이 될 후보들도 민신잡기 총력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거리에는 유세차와 현수막이 등장했고 또 후보들은 이름과 공약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서주원 기자가 노원구청장 후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노원구청장 후보는 하계역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손을 흔들고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목에는 창동차량기지 노원 서울대병원 유치와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 조성 공략을 적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본인이 꼭 재선해야 하는 이유이며 주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1호 공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알고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노원 서울대병원 건립을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임재혁 후보는 노원역 사거리에서 출근길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12년 만에 보수정당 노원구청장을 꿈꾸는 임 후보. 역시 선거운동 첫날 1호 공략으로 창동차량기지 개발 방향을 꼽았습니다. IT 벤처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대규모 쇼핑몰 유치 등으로 노원구의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원구로 넘어와서 이곳에서 소비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노원구는 영원히 또 잠자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다시 맞붙게 된 오승록, 임재혁 후보. 앞으로 2주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두 후보 첫날만큼은 서로에게 네거티브 없는 공정한 대결을 당부했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되든지 손을 잡고 노원구 발전 꼭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흑색 선전, 네거티브 이런 게 난무했다면 지금은 정책 대결, 공약 대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증된 정책과 공약으로 우리 노원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서울 각 지역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에 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립니다. 녹화된 방송은 다음 주부터 편성에 따라 케이블TV 지역 채널 1번에서 방송될 예정이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19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은 주말 사이 지역 곳곳에서 후보들의 열띤 선거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심 없다는 유권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선거운동 분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선거에 출만 후보자 입장에선 상대 후보를 경계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물론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연결해 자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명희 홍보 담당관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담당관 김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자치구 곳곳에서 후보자 포스터와 현수막이 지정 장소에 내걸렸습니다. 선거 전까지 이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개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후보자들은 선거군의 읍면 동수의 2배수 이내에서 현수막이 거리 현수막을 배실하였고요. 선거 벽고도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벽고가 이미 지정된 장소에 첩보가 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유세 차량 선거운동을 시작하는데 요즘은 온라인 생중이나 또 SNS 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 기간에 SNS 선거운동 시 운동원과 또 유권자가 주의할 점 무엇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SNS라는 선거운동을 하실 때에도 허위사실이나 후보재단 비방은 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18세 유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유튜브나 SNS 그리고 각 언론사들의 게시판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허위사실이나 불법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27일과 또 28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투표가 가능한데 이번에 사전투표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정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 찾기를 검색을 하시면 본인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전투표소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대선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소 변경된 곳들이 좀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출입을 거부한다든지 그리고 선거인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총 11곳의 사전투표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역과 용산역에 설치되었던 사전투표소가 각 동주민센터로 변경이 되었으니 사전투표를 하시고자 하는 유권자들께서는 내 사전투표소 찾기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 사전투표하시는 분들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하시러 가시는 분들은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고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하십니다. 네, 27일과 28일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6월 1일 본투표 선거일입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다음 달 1일까지 끝나는데 끝으로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는 어깨띠를 착용을 한다든지 동일한 색상과 모양의 옷이나 모자를 착용한다든지 표시물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해당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도 자원봉사를 대가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이제 투표소 가시기 전에 각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책공약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각 선거별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사이트에서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각 가정으로 배부된 선거 공보에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신 후에 소중한 한편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명희 홍보 담당관 연결해서 자세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봅니다. SK브로드밴드가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의 일부 구청장 후보들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박운기, 이성헌 두 서대문 구청장 후보도 대담에 출연했는데 각기 다른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서대문 구청장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국민의힘 이성헌 두 후보는 각기 다른 서대문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SK브로드밴드가 주관한 대담에 출연해 서대문구에 대한 미래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는 마포와 용산, 성동구가 부러워할 명품 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잘나가는 마포, 성동, 용산이 부러워할 정도의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도 상승해야 되겠죠. 하지만 집값 상승보다는 저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명품 도시는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고, 숲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복지시설이 있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서대문을 만든다고 하면 마용성이 부럽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명품 도시 서대문을 꼭 만들겠습니다. 단면 국민의힘 이성은 후보는 서대문구를 교육도시와 젊음의 도시 등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서대문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중심 도시가 돼야 됩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를 포함해서 명문사립대학 9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을 잇는 신대학로를 만드는 한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연세대, 그리고 서강대, 홍익대로 이어진 이 거리를 신대학로로 조성을 해서 여기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연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정부선터,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도시인 서대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박웅기 후보와 이성훈 후보는 또 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철 서부선과 강북 횡단선이 조금이라도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북 횡단선에 간호대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광진구청장 후보자 초청 대담에서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지역 내 발전 격차 해손 방안 등 지역 발전 현안에 대한 공통 질의가 주어졌습니다. 현역 구청장인 김성갑 후보와 또 서울시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김경호 후보, 각각 내놓은 해법에 있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였는데요. 후보자들은 어떤 대담을 내놓았는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했던 광진구 지역의 숙원 사업,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 문제. 여야 두 후보는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숙제로 재원 확보 문제를 꼽으며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금씩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갑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지원하는 지하철 무임 승차 발생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제안했고, 1년간 이 손실 비용이 약 4천억 정도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제는 이 위임 사무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한 번에 100%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한 50%씩이라도 점차 이렇게 인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비용이, 지하사 비용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김경호 후보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상철 지하화 기금 조성을 위한 관계 지자체 간의 협약 체결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하화 기금을 조성하는 MOU를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가 합쳐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또 우리가 건대입구역이라든가 강변역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를 해서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26년 만에 고도 제한이 폐지된 어린이 대공원 주변 구이동, 능동 일대 지역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각 후보가 그리는 밑그림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변 개발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모델로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공원 주변에 넓은 보도 그리고 생활도로가 있고 또 바로 옆에 고층 건물들이 아차산역, 대공원역, 군자역 이런 역세권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 대공원 특성에 맞는 이런 상가 조성뿐만이 아니라 특화된 거리도 따라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품 주거지로 조성이 되고요. 광진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김성각 후보는 도시계획 업그레이드를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했고 김경호 후보는 도시계획 재검토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개발 계획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장동 318번지 일대 체육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친환경 체육공원 조성에 두 후보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이번에는 성동구청장 후보들의 지역 핵심 공약을 알아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뽑히는 차기 성동구청장의 숙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3표 레미콘 부지 활용입니다. 민간 개발이 정해진 상황에서 양진영은 성동구의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인데 해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44년간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있던 3표 레미콘 공장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 오는 6월 말이면 전면 철거가 이뤄집니다. 남은 문제는 부지 활용. 당초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원한다는 계획은 무산되고 3표 산업이 땅을 사 개발기로 했습니다. 공공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바뀌면서 이번 지방선거로 당선되는 차기 성동구청장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양당의 후보 모두 성동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반복론은 사뭇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문화시설을 건립해 일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웅봉산과 산표, 서울숲을 잇는 군돌아를 설치해 관광객 유출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숲 안에 유유부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오페라하우스 같은 문화시설이 들어와서 이거는 문화시설이기도 하고 또 관광시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설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고요. 국민의힘 강맹훈 후보는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을 해당 부지에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글의 R&D 센터를 유치해 성동구, 성수동을 동북아 IT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미래 먹거리와 미래세대 터전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구글이 온다면 구글 입장에서도 가장 자기들이 이상적인 입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글한테 이런 오퍼를 주면 본인들도 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주의와 조화로운 동북아의 아이콘을 형성해 줄 것 같습니다. 3편 헤미콘 부지 활용을 뜨고 정원호 후보는 문화관광 중심지로, 강맹훈 후보는 IT 산업의 거점으로 방북론을 내세우고 있어 주민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동로구청장 후보자 초청 대담에서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주변 상권 회복 대신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결 등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선거철마다 해결점 모색을 강조하는 규제 완화와 창신 숭인동 일대 개발에 대해 서로 다른 공약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정리했습니다. 청와대가 74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정문이 포함된 일부 구간은 22일까지 교통이 통제되고 관광객들은 걸어서 청와대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 펜스에 안내부스 등 북적이는 관광객으로 주변 상인들은 반갑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청장 후보들은 청와대 개방은 환영하지만 주변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피해 해소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상권이 활성화될 것인가 아니면 또 푸른 우리 기와 지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통인구라든가 관광객들 증가에 따라서 이 교통체제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의견이 반반이 호불호가 있지만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떤 세미라를 통해서 주민들에게서는 안정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었던 주제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쪽 지역이 크게 보면 지구 단위 변경 대학과 자연 경관지고 고도 제한에도 걸려있고 문화재 보호에도 걸려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걸려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청와대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저희가 그런 각종 규계들을 과강하게 푸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등 주거 환경 개선 공약도 차별화를 뒀습니다. 유찬종 후보는 재개발 욕구가 높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수용돼서 주민들의 바람인 지역 공동체를 녹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지역 인근으로 직축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들의 긴청화가 수렴해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시 행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 정문원 후보는 도시재생으로 낙후된 창신 숭인동 일대는 창신 1동 남측 구간과 창신 3동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거 환경이 변해야 인구 유입도 가능하다며 주민 피해를 줄이는 개발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재개발이 진행되다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지향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꼭 주거 환경 개선이 아파트 짓는 것만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유찬종 정문원 두 후보는 종로 지역 지역 개발과 교통난 해소 등을 통해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의 숙원 사업은 지역 내 중학교 이상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자녀가 중학교 이상만 되면 열악한 교육 여건 때문에 이사로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까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완 기자가 각 후보들의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중구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교육 격차 해소는 오래된 난제입니다. 구도심이 겪고 있는 도심 공동화 등의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인구 감소가 교육 여건마저 열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 관내 중학교는 8곳, 고등학교로 가면 일반고가 3곳에 불과합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결국 입시 학원가가 조성된 자치구로의 이사를 고민하기까지 합니다. 양당 후보들도 해당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떠나는 중고등학생을 잡기 위해 중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멘토링과 1대1 진학 컨설팅 지원과 함께 수시전형 수험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시 지원과 또 하나는 교육의 수월성이라고 하는 사교육 시장이 없어서 보낼 만한 학원이 없어서 이사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청 직영 학원 설립,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편성과 특수성들을 모두 충족해 나가는 노력들을 통해서 김길성 중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서울런과 맥을 같이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당, 약수동 지역의 유명 민간 학원을 유치하고 관내 임문계 고등학교를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시설적 측면에서의 학교를 개설한 문제와 콘텐츠 측면에서 교육 콘텐츠를 강남이나 우수한 자치급보다 콘텐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좀 어떻게 좀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도심 공동화로 열악해진 교육 여건을 나름의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서양호, 김길성 후보의 교육 공약. 과연 주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도봉구청장 선거에는 두 명의 여야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도봉구 의원 12년, 서울시의원 12년을 거친 김용석 후보가 구청장에 도전해 지역 민심 잡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후보는 도봉구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지역 정치를 다졌습니다. 3선 구의원으로 당선해 최연소 구의장을 거쳐 도봉구 1선거구 서울시의원 3선까지 24년을 지역 정치에 매진했습니다. 그 사이 도봉구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온 만큼 노련한 관록을 지닌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누구보다도 도봉구에 대해서 잘 알고 도봉구정과 서울시정을 두루 꿰뚫고 있기 때문에 도봉의 새로운 미래를, 도봉의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장에 도전했습니다.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앞장선다는 각오입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 내 전담부서 신설을 구상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적극 지원하고요. 도봉구청 내에 전담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단독주택은 40년, 아파트는 30년이 넘어서 도시가 낡고 생활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이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GTXC 도봉구 간 지하화를 원상복구하고 창동 3개 신경제 중심지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원 선출직 24년을 거쳐 도봉구청장에 도전하는 김용석 후보는 서울시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와 다양한 정보를 주민이 직접 취재해 전해드리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요즘 자치군마다 여러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관광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성동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요.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동구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이 성수동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불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또 성동구가 발빠르게 움직이며 뭔가 하고 있을 듯합니다. 어떤 문화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동구나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자면 서울 속 마을 여행, 성동 힐링 영화제, 거리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또 성동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성동구는 문화관광지능 종합추진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성동지역의 관광현황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용력을 주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성동구의 관광지능 로드맵이 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광지능위원회도 구성해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여러 관광사업 가운데 주민이 참여하는 해설사 양성과정이 열렸다고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이 개강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월 4일에 성동구청에서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의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젊은이들과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성동구의 문화관광을 맛깔나게 해설할 사람들은 여기에 모인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수동이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되면 문화관광해설사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동구는 성동지역이 서울의 유명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사실 종로와 중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동구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됩니까?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은 성동구와 성동문화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들은 면접을 거쳐서 수강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5월 4일부터 총 10주에 걸쳐서 30시간을 이수합니다. 해설 시험평가까지 이수하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활동했던 문화해설사 13명을 포함해서 37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내용을 학습해서 해설을 하려면 사실 성동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은 물론 또 자신있게 해설하는 말씀씨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수강세들은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건가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세, 한양의 역사지리, 자연지리, 지역특화문화관광자원의 이해, 현장교육, 자원봉사교육, 해설시나리오 작성법 등을 배웁니다. 현장교육은 성수동, 서울숲, 살고지다리 등 문화관광코스를 탐방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과목 중에 지역특화문화관광자원의 이해는 제가 강의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동구가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과정 취재를 직접 하셨는데 끝으로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화관광해설사로 지원한 분들은 열의가 넘쳤습니다. 예전의 문화해설사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숲의 삼표레미콘이 올해 6월까지 이전을 합니다. 이 자리에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서울의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는 게 서울시와 성동구의 구상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성동구는 성수동을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양성 과정에서 자격을 지도하는 분들은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할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날을 기다려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동구가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과정에 대해 서성원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볼만한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8년 만에 출소한 호성은 동생 종성에게 애물단지 취급당하고 만날 은옥과 아들 동혁은 부끄럽기만 하다. 왜 저래, 진짜. 내가 다시 일 좀 볼 테니까 준비 좀 해봐, 예? 한때는 잘 나가던 큰형님 호성. 아버지 장례식 부조금을 미천 삼아 기상천외한 비즈니스를 계획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꾸지만 돈 좀 벌어놨냐? 나도 돈 좀 줘라. 때마침 눈치라고는 1도 없는 친구 양희가 술에 취해 오지랖을 부리는데 내가 부탁했어, 안 했어? 제발 좀 며칠로 가만히 있으라고. 다시 들어가, 구두소. 과연 수습불가 사건에 휘말린 호성에게 봄날이 차절일까? 영화 봄날입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 출석해 지역 현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군소정당 후보들은 초청 연설을 하는데 이 토론이 각 자치구마다 토요일과 일요일 열립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해 지역의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구청장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토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민,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